나날 지나가는 서울 속에 저도 올해 여러분과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. 근데 내가 지금 기쁘지 않으면 내가 복지지 뭐 누가 복지겠어요. 옆에 분에게 수고하십니다. 한번 이사하십니다. 아니 제가 그냥 노래만 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왠지 좀 불이 너무 뜨거워. 어쨌든 여러분 뭐니뭐니 해도 자연스러운 게 좋습니다. 여러분 제가 노래할 때 혹시 기분이 좋으시면 브라우라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? 브라우! 아 욕한 건 아니죠? 고맙습니다. 저는 성악을 노래했던 테너오창호고요. 여러분 오늘 잠시만 한 바지만 의미 있게 어떻게 하면 제가 하는 노래를 이걸 지금 끌 수 있어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경직되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노력을 해볼게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논디스크로 나라디메어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태리 깍전입니다. 깍전에는 그 나라의 노래라는 거예요. 여러분 그 노래지만 언어는 모르셔도 제가 부르는 마음과 노래의 색깔로 여러분 좋은 감정을 갖고 한번 우리 얘는 또요. 이럴 때도 박수 치시는 거예요. 자 네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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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네 한번 감상해 보실게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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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